주누 잘 잤어? 응 주누 굿모닝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아침 왜 이렇게 일찍 잊었어? 더 자지 8시까지 자지 주누 어제 늦게 잤잖아 하포만 해 주누 밥 먹을까? 어? 주누야 주누야 주누가 찍자고 했잖아 주누 맘마 먹을까? 밥 먹을까? 응 뭐 먹을 거야? 넌 생선 없어? 생선 먹을 거야? 응 생선 먹고 싶어? 아침부터? 응 나 생선 맘마 먹을 거야 생선하고 맘마 먹을 거야? 응 알았어 엄마가 생선 튀겨줄게 똑바로 앉아서 찍어야지 멋지게 앉아서 찍어야지 엄마 나 배에서 물가 있어 배에서 소리가 나? 응 배고파서? 아 그렇구나 주누야 생선하고 밥 먹고 어린이집 잘 갔다 와?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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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